,, . . . . 어, 잠깐만! ,, . . . 아, 아, 놀러셨어. 민호 학생에서 невозможно 칸! 칸을 놀아? 칸! 좀 tricky 아, 안 돼. 역시 너무 예민해지는 게 안 돼. 앉아. 어, 오케이. 안 돼, 안 돼. 네, 안 돼. 안, 안 돼. 괜찮아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아, 그냥 박으셨네. 아휴, 오, 야. 외국인이 왔을 때 흥분도가 더 큰 공격성을 일으킬까 봐 거기에 대해서 좀 걱정이 좀 많아요. 진짜 나날 더 심해지는데, 왜 그러지? 산책할 때 앉아서 쉬거나 서서 이제 쉬고 있으면 이제 외부인들이 지나갈 때 좀 달려드는 게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. 산책할 때 주로 남자친구가 카니를 잡고 제가 베리를 잡고 흥분도가 하는데 어? 헉, 헉, 헉. 네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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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